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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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소시지 고추 육즙 고추 고춧가루 고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때 이제 너무 맛있더라구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란 아~~ 고춧가루 소시지 아삭아삭한 것 같은 느낌 테스트 모든게 찹쌀떡 깜빡 스테이크 이 치킨은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 치킨은 완전 쫄깃한 식감으로 먹기 좋네요 그치킨은 지각해지고 육즙이 좋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양념장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